아아 지금 양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보세요? 네 양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몇 명이나 있어요 사람이? 혼자요 혼자 혼자 4층? 4층인가 그래요 4층? 잘 모르겠는데 등기장 할 수도 있네요 이거 뭐 창고 창고 창고? 네 4층인지 어떻게든 모른다고요? 아아 지금 양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4층? 4층에 에스마트 쪽으로 유리창 상하식으로 댄집 거기 에스마트 쪽으로? 예 아 죽겠어요 빨리 빨리 전화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면 4층 오 4층